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소액 송금을 위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앱이 사고 처리와 해킹에 취약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요즘 환율이 좋아 송금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송금의 경우 지점이 실제하지 않아 막상 사고가 생기면 이용자들은 심적으로 불안과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송금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 송금 서비스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보안과 안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환율이 1,330원대에서 얕은 등락을 반복하는 요즘 한국과 거래할 좋은 기회라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빚을 갚거나 투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보내게 되면 고정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은행뿐 아니라 다른 간편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앱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만 생각하고 보내지만 받는 쪽에서도 와이어필을 또 내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많아지는 수수료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페이팔의 경우 어중간한 1000달러 이상의 액수를 보내게 되면 결국 양쪽의 수수료 합산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큰 액수를 이용한다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고 건당, 액수 구간별로 일정액의 수수료만 부과하고 자금 보호가 되는 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몇백불 혹은 1000불 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일이 있을 땐 은행 수수료가 매우 부담이 되어 간편한 앱을 쓰는데 이 앱이 요즘 해킹그룹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며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전문가의 권고와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무사히 완료되면 수수료도 적고 환율 우대도 받는 등 이보다 편안한 방법이 없지만 송금 중 에러가 나서 내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갔는데 받는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해결받을 방법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와이어 바알리의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서비스와 처리에 대해 평이 좋은 편이지만 리미틸리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자는 회사로 미국 수신자 부담 전화 한 개만 두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국제 전화 요금으로 걸어야 합니다. 만일 내 돈이 묶이게 된다면 바로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미루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송금회사의 경우 회사의 지점과 서비스센터가 실제하지 않아 사고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고 송금 오류나 사기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까지 있어 앞으로 늘어갈 온라인 국제 송금 시장에서 회사 측에 더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은행들도 우버 같은 서비스 회사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결제 처리부터 젤, 페이팔 같은 송금 앱에서 발생하는 송금 사기 사건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으며 이런 국제 송금 서비스의 경우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면 더 골치 아픈 과정을 겪게 돼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거액이 들어있는 메인 통장과 앱을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 등 통장의 관리와 온라인 송금 업체의 신뢰성을 개개인이 직접 판단해 사용하되 만약 송금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결해줄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권고했습니다. 또한 앱의 1일 한도 송금 금액과 연간 한도 송금 금액과는 상관없이 건당 1만 불 이상의 해외 송금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연간 1만 5천 달러 이상은 미국 증여세가 생기고 한국도 건당 1만 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한국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으로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